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머버리빔 갑오가 도박집이라니 악마한테 영혼을 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 있었군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와있습니다 타격 주세요! 아 왜요? 타격을 언제나 실어지만 처음엔 필요하단 말이야 아 맞다 나 이거지 아 저장 감각증 이거 깜빡했네 예 근데 저거는 어차피 괜찮아요 완타.. 완타 집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잇 아야 왜 때려요 격돌? 벽돌 몸풀기 엘리트를 때려잡자 아 젤 런 안되지.. 어이씨 잠깐만 Megan 흐색두더지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젤 런 안되니까 딱히 의미없겠다 멍멀이빔 머머리 빔. 물론 노가리 쓰면 얘기가 다르지만. 과연 높이격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 듯. 가능할 듯. 가능. 육악. 병번. 아니 병번 특 필요없음. 몸풀기 하나 넣어놓을까? 아니야. 뭐야. 1층은 강화 안된 카드 주니까 2층 가서 잡읍시다. 한 턴만 더 막으면 되는데. 소용돌이 3장 나오는데. 어.. 필요할 것 같긴 해. 근데. 2층 가서 지웁시다. 강화된거지 말지. 부채. 무름표 카드 사면은. 플러스 카드 얻기 쉬울텐데. 2층부터. 지웁시다. 흰 련표. 올록피격은 벌써 실패. 벌써 실패. 능숙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은희? 분위기 쌓여지는데 벽돌 엘리트 3마리 높이 가겠다 연주 가학 필요없고 육압 한 장 정도? 아 좀 됐다 됐다 강호도 안되네 몸풀기 연타 벽돌 킹렘린 갓 강타를 먼저 써야되는데 강타가 이번 턴에 나오고 그래 다음 턴에 시계 때린다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이게 안되네 타격본 불기강타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군요 오예 높이겨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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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따줘 쉬바 주나 주나님 반갑습니다 룬만 구하면 괜히 피격할 것 같아서 제물 떴으니까 배 쬡시다 엘리트 몇마리 잡을 수 있지? 하나 둘 세 마리 잡을 수 있네요 조끼리로 가면 상점이 없긴 한데 물음표 카드 스노우 보린듯 냥냥님 반갑습니다 마녀 숲 캐릭터 1개 꼈습니다 아 완타도 개색이 난데 아 완타를 할까 완타 엄청 세잖아 어차피 저거 뭐야 재빠른 타격도 타격이야 어차피 격돌로 딜하기 때문에 내라고 말하자마자 강화된 카드가 안 나오니까 제가 안 집었습니다 2층부터 2층이 아니라 저거 뭐야 도시부터 강화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오예 저주 나오는 줄 알고 식겁했네 첫 번째 맵에서는 카드를 좀 안 집었어요 비병은 필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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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아직 한 장 남아있죠? 아직까지는 엘리트 같은 애들한테 안 맞았습니다. 금속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격 안할 거면 그 판단 근데 재물 때문에 피가 쭉쭉 빠지는데 이게 좋은 건가? 아니야 재물 없었으면 어차피 맞았을 거야. 어차피 캠프에서 잠밖에 안 자니까 큰 상관없게. 쓴맛을 보여줘라. 이미 쓴맛 보고 다 죽었죠? 22 27 딱 방어네? 자가 형성 점토 이도류 이도류까지 쓰면은 격돌 쓰기 더 어려워져서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강화된 카드를 지웁시다. 아니 이걸 신성이? 신성 빠따 주시봐. 타격은 굳이? 강타 언제 오냐? 지금 자기력 자기력 아 1댐 재물로 피가 12씩 빠지죠. 3개 다 썼을 경우에는 좀 아꼈을까? 너무 아픈데 3머리 양아리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강 음 저주특 3장 들어온 막았죠? 막았죠? 아 육압 견이 집었나 이거? 근데 이거 없었으면은 많이 맞았을텐데 아 육압 견이 집었나요? 아 육압 견이 집었나요? 아 육압 견이 집었나요? 육압 견이 집었나요? 아 육압 견이 집었나요? 아 육압 견이 집었나요? 요기 집었나요? 육압 모두가 cleanup 하flower 자녀의 누욱Daniel 아니 왜 이렇게 강화 카드가 안 나오지? 그리고 너무 아파 체력이 체력 살살 녹는다 데미지 진짜 살짝 모자란다 스메코는 격돌 땀씨 1댓 모자라지 그러면 진화 필요 없지 포식 분노 클로스라인 필요 없어 그냥 플러스 카드로 나와서 어차피 세련 안 돼 어차피 세련 안 돼 애매한데 이거 되나? 높이 격 되나? 아니 재물 가져갈 거 아니야 새들이 한돌 가져갔네 뭐 그래 재물 당연히 가져가겠지 아 이거 안 되겠네 맞겠는데 여기 running in the air وب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속화는 답이 아니지. 두 턴 동안 내리 때려서 잡을... 실패. 실패! 실패. 아... 유각도 있는데 안되네. 완타라도 빨리 굴렀으면은... 때려서 잡았을텐데. 아닌가 역시 젠방골을 집었어야 했나? 아니면 유각을 안 집었어야 했나? 아니면 금속화를 집지 말았어야 했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핑이. 엘리트 하나, 둘, 셋. 세 마리 잡을 수 있네요 이번에도. 아 왜왜왜 아휴 넘겨버렸다. 드로우가 모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완타가 주 딜이라서. 물론 드로우가.. 드로우가 부족한.. 그러니까 드로우가 넘치는 일은 없지만 드로우는 항상 모델하지. 이 바이러스는 완타로 때려죽이자 상점이요? 엘리트가 점프 더 많이 주잖아요 상점점이요 엥? 엘리트 3마리 잡으러 갑니다 아 뭐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겠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골드 진짜 많다 완타가 안나온다구? 진짜? 에텔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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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사경용 필요없잖아요 완타만 집으면 되지 암튼 그럼 암튼 완타만 집으면 됨 아이고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까시한테 연태다 여겨서 너 완타다 어디갔어? 여기 낙동 아니 돈 그만 줘 그만 돈 그만 지옥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뚝배기 하나씩 다 깨드립니다 들어오십쇼 돈 자랑 돈 자랑 덱 금속화 또 나올까? 아니야 그러면 재물 늦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도 재물 안 나와 죽겠네 14 이거 써야되죠 넌 아 8강 써볼까? 오예 탈방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나오겠지 뭐 제물 어? 완타 때렸으면 잡는 거였어? 이렇게 셀 줄 몰랐지 파괴 파괴 오예 몸풀기 제물 강화 천둥 연소 일단 일해라 지효껌 일하남 어 그나저나 핑핑이도 높이격은 안될텐데 그냥 갑시다 핑핑이 높이격 못해 이거 해봤자 50점밖에 더 안주고 킹스를 갓머니 이게 제물이 안나오네 제물즉 안나오네 제물즉 안나오네 박치기 드라키 클러스라인 상점 아이고 이런 현두미들 현두미 거른다 귀염두미 귀염두미 아 완타 좀 더 줘봐라 으아 2천원 2천원 모조리 무덤간다 이럴거면은 완타 좀 더 줘봐라 이랬거면은 완타 좀 더 줘봐라 뭐 그것은 알바 아니구요 킬각 나오나 이거 두번 쓰면은 228 데미지 나오네 오우! 이게 아이언 클레드다. 사실 첨탑에 돈 벌러 왔음 크게 벌어갑니다. 20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완벽함 한 번 안 된 거 너무 아쉽다 아 돈 쓰고 싶다